발 간지르고 난 타야죠 아 진짜? 오오.. 어디 간지러워? 벼들어 하지마 갑자기요 경비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소아 불타 오르래? 불타 오르래! 불타 오르래! 올려 올려 맨발이 어쩔 수 없잖아 나 이거 같이 가야지 원래 늙었을 때 발.. 발gli 한테 야 안 늙었어 지하? 하우스가 최고 싶은데? 쎄이니 쎄이니 벌집 피자 벌집 피자 벌집 피자 수영장 수영장 만들어둬게요 미칠 것 같애 수영장에서 비가 난리야 수영장에서 비가 혈액순환 좋을거에요 파우스 한 번 찾아라 야야야야야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진영 엄살 쩔어 자기가 정리를 만들어 나는 탈락을 지켜야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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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저는 아미 사랑에 취했습니다. 아, 그래. 깔끔하게 먹읍시다. 오, 뭐야, 뭐야? 네, 알았어. 형, 형. 아니, 방금 놀라게 하는 건가? 예. 잘해. 야, 야, 야. 날아가잖아. 야, 야. 날아가잖아. 야. 날아가잖아. 표정, 표정. 렛디, 고. 계속 estens 올 진상 다이조부 와 진상 핸드스요 진상 야 휘파람을 못 부러워 뭐야 돌아왔잖아 안돼 얘기 다 들어버린다 지금 촬영돼있게 뭐하시는거에요? 갈래야 데려올수있네요? 친구 친구 마친거 어디있지? 가자 뭐야 꼬리도 흔들어 어 잠시만 어 뭐야 움직여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허허 via 문이 — — — — 마이크 캬! 야, 열것도 쎈 거 같은데? 다 먹었어? 아 진짜 웃겨 야 야 야 야 태양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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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화보의 컨셉 아 아 아 아 아 민수과 감사합니다 아 재미없어 지민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민아 이번 컨셉은 설명 좀 해줘 봐 이번 컨셉은 이번 컨셉은 네 아 아 넌 위를 맡아 내가 위를 맡을게 넌 아래를 맡아 반발하지 마 반발하지 마 반발하지 마 반발하지 마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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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하게 갑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자 하자 네 시작 방영상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 끈게 아니였죠 제가 찍게 하나 둘 셋 찰칵 아 뭐가 편하게 졸라 찰칵 자 이거 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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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커피는 시가 프리 설탕 없이 먹어야지 속 쓰리다 아빠가 먹지 말랬는데 귀엽다 아름다운 에이 은でも 아 4 공 5 뭐 뭐 뭐 아 아 오케이 컷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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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항상 긴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긴장해 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항상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긴장해 주세요. 긴장해. 긴장해 주세요.